오늘 출사하나요? 안녕 죄송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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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해 너 안기겠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어 언니 드디어 지금 호동이 야미 달라고 계속 보채고 안기는데 야미를 안 주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야미를 많이 먹을 예정이라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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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 살래요 너무 떨려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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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 흐흫 흑 흑 얼굴이 띵띵 부었네 여름이 얼굴에 띵띵 부었덩 여름이 얼굴이 띵띵 부었 흑 흑 흑 멀 앞 . . . . . . . . 언니가 여기 와서 공중 제비돌기를 하래 언니들 해줘 그거 하면 너... 그거 습식이다 언니가 여기 와서 공중 제비돌기를 하래 인사보고 공중실도 이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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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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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 복숭아 안에서 도망가는 중 오! 누구세요? 나쁜 사람 와라스 두목소리구나 수아가 이거 봐라 이거 보름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! 얘 지금 눈 돌아간다 비빈다 얘 간식 주면 완전 이거 먹나?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이거 궁금한 거예요 어? 언니 드디어 동아 우르베 갈 거야 동아 어 큰언니 오늘 출사하나요? 작게 벌리나요? 여작게 벌리는데요? 똔똘 울겠는데 어머어머 신뢰감 장난아니다 약간 모를 걸 때 조금 적극적이어서 한 번씩 손가락 울어요 언니 호동이 그것도 잘해 손도 되게 잘 줘 손도 잘해? 손도 잘해? 인사해야지 인사 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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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리를 만지던 말던 모르게 되니까 양해만 주세요 인사 이게 인사야 인사 잘했어 이제 배웠지? 인사해 인사 인사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앉아 앉아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오빠 손 손 손 손 간식 보여주고 이게 약간 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얘가 간식을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냥 먹으러 온다 괜히 밥 먹는 척 하지 마라 미안해 미안해 없는 거 안다 미안해 안주하고 먼저 한 거 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형종이 미안해 아 귀여워 볼이 맞은 거 같아 똑같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뼈밖에 없는데 그죠? 얘 살찐 게 아닌데 이게 얘 톡뼈예요 손도 얼마나 큰데요 그니까 이건 살찐 게 전혀 아니야 살이 없어 짠 짠 완전 제 스타일을 샀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약간 공중합니다 완전 이거 제 스타일을 샀어요 아 저 좋아해요 제 거 잠옷 보셨잖아요 역시 아 이거 잠옷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작업복 우리의 우리의 우상 우와 우와 이 귀한 걸 동아 보름이야 어때? 좋아해 어때? 어 핥았어 보름이 해주는 거야? 보름이? 어머 확실히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치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떨지 막상 만나면 모르겠는데 귀여워 보름이 보름이와 호동이 보름이와 호동이 어 그러네요 진짜 우와 대박 그래도 경계가 아예 없잖아 아 인사 오늘 목표야? 인사하는 거야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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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아이고 배워라 너 오늘 안에 배워서 인사송 다른 고양이가 되는 거야 자 인사 인사 어 어 어 어 신난다 신난다 관심 주기 위한 약간 우와 나 오늘 정수리 달아 인사 관심 있는 줄 알고 인사 그냥 인사 아이고 어이구 안했는데도 계속 칭찬받고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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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야지 옳지 안했는데도 생각보다 아까 또 호동이 머리를 한 번도 움직일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사 인사해야지 인사 인사 옳지 일로 동아 뭐해 너 안기겠다 호동이 진짜 대빌리다 근데 호동이 이렇게 들고 뽀뽀 그러면 이렇게 내밀어요 호동이 뽀빠 오늘 뽀뽀했죠? 너 캔만 두면 영혼을 팔겠어 동아 오늘 처음 봤잖아 오늘 처음 봤잖아 알았다 그냥 끊어줄게 크림이 신났어 지금 신났어 끊어줄게 끊어줄게 안이 끊었다 저 조그만 거를 나 이 고등아가 크만님 무릎에 앉아있는거 처음 봐 응 모르겠죠 제사님 아니 착한 고양이야 상기 안좋아 이건 뭐야 충성을 다하네 아주 간식만 있으면 항상 남의 집고양이야 우리 고양이 아니고 어? 이거 이봐 이건 없지만 간식을 지고 있는 크만님 응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인사해 인사 맨날 호동아 덕분야 잡았다! 한 번도 안 되죠?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열정적으로 놀았을래 잠시지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인사 이렇게 밝혀놔야겠다 이거예요? 인사? 응 응 인사 인사 아이고 잘하네 인사 응 자동이야 응 띠로리 인사 인사 tetra 아이들이 인사 아.. 아잇아잇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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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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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와 맙소사 허둥이 코 잘자 오 세상에 이렇게 숨하고 착할 수가 있어 어머 이뻐라 거기서 아주 일어나질 않네 일어나네 흐흐흐 흐흐흐 아유 마음에 들어 아유 잘한다 왕이야 왕 그리기 그리기 오늘 정수리 많이 뺏겼지 정수리가 반짝반짝거리네 하도 정수리를 만점 당해가지고 흐흐흐 귀여워 흐흐흐 안 맞았어? 네 어 약 먹어 아 12시에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계속 약 먹는 걸 이렇게 기다리는 고양이가 있다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잘 맞춰 줄게 우와 와 대부분 흐흐흐흐 흐흐흐흫 아잉 씹지마 흐흐흐 동아 인사아 어어 흐흐흐 인사아 어어 동아 동아 인사 어어 어흐흐 흐흐흐 아하하하하